힐링 타임이라서 제가 요즘 힐링 주간이요? 그리고 특별한 게 뭐가 좀 있어요? 일도 좀 끝났고요. 그래서 제가 다 쉬고 있어요. 사실 우리 스탑들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지효 씨의 근황 중에 제일 또 축하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게 새로 드라마 들어가는 게 일하는 기간! 일하는 기간! 다행히 지금 오늘 아닌 거라. 자꾸 끝났나요? 끝났어요. 대단해 대단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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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연지야. 사실은 애 constitution. 여태 gro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